강릉시가 내년에 36개 민간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에서 260개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 4억 2,700만 원은 지원을 중단하고, 50개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36개 사업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50개 사업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취약계층 지원했을 계획이지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